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가장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나스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기로 했다고 쉬는 동안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후에 뭐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엮였던 것들이 다 상한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부터도 사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설날 명절동안 쉬는 동안에 가장 핫한 두 개 이슈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쿠팡 상장, 하나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전, SK이노베이션 패스였는데 가장 핫한 쿠팡, 어제 이제 월요일 증시에서 쿠팡 관련주들이 대부분 사한가도 가고 카카오가 50만 원 넘어가고 네이버 주가 같은 경우도 38만 원까지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쿠팡 관련주로 대변된 일부 개별주의 사한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일정 쉽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번 곱씨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또 하루가 조금 지났지만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라고 지어봤는데 어제 2월 10일 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 코드가 숫자 6자리를 씁니다만 미국은 영어 이니셜 알파벳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출한 티크는 미국 기업들은 보통 티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쿠팡이 아마 인식을 갔습니다. cpng라는 단어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쿠팡이 두 개의 수종의 주식 중에 두 종의 주식이 있는데 상장하는 것은 클래스 A입니다. 클래스 A인데 거의 뭐 시점은 대략 3월 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며칠이라고. 하지만 공모 가격도 안 나오는데 이제 시장에서 20조에서 50조까지 지금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달랐던 것은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해석은 다양합니다. 쿠팡이 상장을 미국 나스닥이 아니에요. 오히려 뉴욕 그레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적자라든지 아니면 상장 특례가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 그레소는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자금 모집도 더 쉽습니다. 대신 이제 진입이 조금 까다로워요. 하지만 이제 쿠팡이 여기를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기업이 아닌 커머셜 중에서 알리바바 이후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도 쿠팡의 상장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이 김범석 의견.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다음 달부터 이제 추정하겠습니다마는 1주당 1의결권이잖아요. 한 주민 하나인데 차등 의결권이라는 거는 클래스 B라고 이야기를 해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쿠팡 이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전펀드가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의장의 이제 글로벌 투자 폰드를 말하는데 조금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좀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현재로서는 우보도 그랬고 위워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야 쿠팡도 지분 38%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쿠팡의 지분 구제에서 38%가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상장시켜주고 자금 들어오면 그 경영 지배권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등 의결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표당 29%의 지분을 가져버리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내용이겠고 쿠팡의 현황은 많이 언론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활성화 고객이 한 1500만원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가 되고 활성화 고객이란 건 뭐냐 하면은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쿠팡을 주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활성화 고객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매출은 뭐 보니까 32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되나요? 이것도 보니까 쿠팡을 조금 얕잡아 봤던 게 대부분 전망이 한 50% 정도 증가를 봤는데 상장 신고수에 보니까 거의 90%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의 특수를 상당히 노린 거고 적자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데 한 6천억 정도 적자입니다. 근데 잠깐 보니까 대부분의 옛날에 카카오도 그랬는데 플랫폼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규모의 경제를 노립니다. 처음에는 많은 유저를 데리고 계셔서 적자를 상당히 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게 좀 특징이고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900원 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마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만원 이하는 2500원 내지 않습니까? 배송비 근데 우연히 그냥 좀 급하게 살 일이 있어가지고 2900원이라도 월 정액 결제 근데 이것들이 저를 또 많이 유혹을 합니다. 한 달 되면 제가 깜빡하면 자동이체가 돼버려요. 이게 로켓와우인데 무료 배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옷 열고 나가면 아트 갈려줍니다. 근데 로켓와우 회원의 구매빈도수가 일반 구매빈도수보다 4배수 이상이 높다는 데이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많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로켓와우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빈도 높은 사람들이 로켓와우 쓰지 저 같은 사람은 안 쓰거든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자잘한 걸 좀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3천 원짜리도 그냥 갖다 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딸내미가 있으니까 딸내미가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건 하려고 해야 되죠.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아 참 딸이 없으시군요. 계속 하시군요. 딸이. 그래서 그 어제도 보면 사실 이제 쿠팡 쪽에 물류 전담 회사라든지 이제 쿠팡 플레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만 네이버나 이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아무래도 쿠팡 하면 이제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 면에서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시장이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이버도 어제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내추리한 연간 거래 20조 된다고 해도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제 쿠팡을 찾게 되 네이버를 찾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조금 앞서가지고 아마존까지 거론이 되는데 아마존까지 가기에는 아마존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아마존과 쿠팡은 큰 차이점이 아마존은 전체 유통의 MS를 대략 30% 이상 갖고 있고 쿠팡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1위입니다. 쇼핑 1위 2위는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이죠. 당근 2위까지 올라왔는데 당근이 2위입니다. 1위가 쿠팡이고 당근이 2위고 밑에 있는 팀원이라든지 이런 지마켓이 있는 건 쭉쭉 밑에 있습니다. 근데 쿠팡은 절대 우리나라 1위인데 전체 MS를 보게 되면 쿠팡은 대략 13% 정도예요. 네이버 커머셔가 대략 17%니까 국내로 비교했을 때는 네이버 쪽이 더 컵니다. 네이버 쪽이 컸데 이제 쿠팡을 나쁘게 보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게 쿠팡은 한국에서의 이커머스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가 갑자기 오른쪽에 아마존을 붙여버리게 되면 아마존은 사실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때 쿠팡을 너무 높게 본 것 같고 일단 네이버와 상대 비교하는 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사용자 3개월 이상의 활성화 고객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의 이수율은 쿠팡은 대략 1,485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기준에 30% 정도 되고요. 네이버는 거의 40% 조금 넘습니다. 거래는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가 대략 27조 원 그리고 쿠팡 21조 원 정도로 하고 판매자 수도 사실 네이버가 이거는 오픈마켓으로 들어와 있는 셀러를 말하는 것 같은데 판매자 수도 네이버가 조금 더 많긴 많습니다. 41만 개 그리고 쿠팡 20만 개 그리고 이제 물류 역량에서도 보면 네이버는 확실히 CJ가 딱 파트너식을 맞았습니다. CJ 데인토운과 그리고 쿠팡도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30개 도시 이상 100개 이상의 물류 창구인데 현재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쿠팡이 네이버에 뭐 그렇게 많이 뒤체릴 건 아니다. 약간 비교 데이터 면에서는 네이버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50조 조금 안 되나요? 30조 훨씬 넘죠. 그래서 쿠팡의 가치를 20에서 50조로 와이드하게 펼치던 데는 일단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지금 그래 보겠습니다. 아니 뭐 네이버도 사실 그 이커머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커머스분만 딱 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쿠팡이 좀 과대평가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건 지금 자료는 이제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분을 조금 강조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네이버 뭐라고 같이 써보셨어요? 네. 전 같이 써보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조금 쇼핑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본인 아니게 유료 회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뭐라고 해보면은 오히려 오히려 쿠팡 쪽이나 G마켓보다 네이버 머얼 쪽이 싼 게 더 많아요. 같은 물건인데 배송도 뭐 나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손은 쿠팡으로 많이 간다는 거 네. 그렇더군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덩달아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그런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덩달아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뭐 특징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전에 쿠팡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축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쿠팡이 물동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백만 개 천만 개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쿠팡이 배송도 하죠. 근데 이게 규모의 행제 효과인데 실제로 배송 관련 비용 추정치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비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예전에는 택배 하나를 할 때 배송료가 자꾸씩 내려 이게 택배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배송료가 내려가는 이 부분은 쿠팡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거꾸로 실제적으로 배송 물동량 증가가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첫 번째 포인트를 삼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로켓 와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신규 고객 우리 교수님처럼 가끔 매매를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신규 고객은 실제적으로 많이 늘지 않아요. 비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구매를 많이 하는 로켓 와우 같은 구매 핀도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이 구매 수가 줄지를 않아요. 결정률은 뭐냐면 플랫폼 업체니까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1,480만명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자체도 쿠팡이 향후에 규모의 경쟁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하나 보면 여기 자료인데 활성 고객들의 지출 금액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3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하는 사람들의 지출 금액이 증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2000 보면 US 달러 기준으로 좀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뭐 US 달러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에는 딱 120달러 그러니까 15만 원 전후로 쓰다가 올해 2000 물론 코로나가 있습니다. 250분 이상 쓴다는 건 한 달에 30만 이상 지름신이 오신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지출 금액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활성 고객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로켓 와우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정액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2900원 그걸 해서 증가시키기 때문에 활성 고객 수의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쿠팡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우리 담당자 왔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 적자가 저렇게 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가능해 했더니 저게 흑자로 돌아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스닥으로 가지 않고 뉴욕 거래소로 가는 거는 흑자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아시겠지만 라스닥은 특례 조건이 많아가지고 상장 유지 조건은 좀 그런데 미국 그래서는 제가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가 누적된다든지 그러면 또 가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 요건도 조금 더 까다로운 걸로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고 있고 또 활성 고객들의 평균 지출 금액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 흑자 전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앞서 이제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뭐 대부분은 이제 1월 11일 날 먼저 쿠팡 관련주는 한번 올랐었어요. 왜? 1월 11일 날 쿠팡이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2월 12일 날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1월 11일 날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어제 좋은 수익을 냈을 것 같은데 일단 작은 주식들은 대부분 상가를 갖습니다. 물류 관련주가 제일 많이 갔어요. 동반 같은 경우가 이제 쿠팡의 물류 운송 계약을 맡고 있고 KCTC 같은 경우도 물류 운송 계약입니다. 쿠팡의 배달을 택배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KTH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쿠팡이 항우 플레이인데 쿠팡도 이제 우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를 한다고 하죠. 쿠팡 플레이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있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 쪽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KTH KTH가 KT 계열입니다. 상한 걸 갖고 KTCS는 보통 우리가 CS라는 글자가 붙었으니까 고객센터입니다. 뭐 114 이런 거죠. 고객센터인데 이게 쿠팡의 고객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아까 오타가 있었는데 한 9% 이상 상승을 했고 영풍 제지는 사실 영풍 제지만 딱 쿠팡이 이건 약간 묻지 맙니다. 어제 사실 영풍 제지 뭐 태림포장 골판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골판지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페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뭐 쿠팡이 상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물량이 확정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물량 증가는 추세적인 거기 때문에 골판지 제지주가 영풍 제지가 유독 상가를 남는 거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딱히 쿠팡이 쿠팡이라기보다는 와이다게 골판지 쪽에서 상승을 갖다 보는 거고 쿠팡 결제하면 보통 단할이 뜨게 되는데 얘는 피지회사고요. 취업 결제 대행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개별주 말고 네이브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의 뉴욕거래소 상장 이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예요? 네 제가 또 개장되고 나면 종목들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딱 그거 같아요. 잊혀졌던 이크로머스 전자상그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재부각시켰고 시장은 제2의 쿠팡을 마켓컬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또 우리가 새벽 배송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업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크로머스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 네이버원의 문제는 아니었고 어제 보면 대부분 인터넷 관련 주도 쇼핑몰 관련 주도가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3월에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3월 전후까지도 이크로머스 관련 주도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큰 모티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다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